소니 알파 7R은 사용자 정의 키 설정과 기능 메뉴 설정을 사용자가 모두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정의 키 설정은 조작 휠, AL 버튼, AFM, MF 버튼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펑션 1, 2, 3를 원하는 기능을 할당해서 자기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눈에 띄는 부분은 펑션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기능 메뉴 설정입니다. 12가지의 메뉴를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기능으로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메뉴에서 기능 메뉴 설정에 가면 기능 상단이 1부터 6까지 있고 하단이 1부터 6까지 있습니다. 이곳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어디에 놓을지를 사용자가 편의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같은 7R 기기끼리도 사용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용법을 갖게 됩니다. 이를 통해서 같은 7R 기기끼리도 사용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용법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앞부분 이구요! ENF 첨기